2015년 8월 경남 통영의 한 어촌마을.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 마을을 배회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는데요. 하의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에서 깬 한 주민이 골프채를 들고 나오자 난동을 부리던 이 남성.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신고받은 경찰이 채 도착하기도 전 또 다른 가정집으로 쓱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만취한 대학생의 피해의식입니다. 야심한 밤, 바지에 속옷까지 벗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웃집을 기웃거렸다. 이때가 한여름이기는 했지만 더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경남 통영의 한 어촌마을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동네를 들쑤셔놓은 게 이 마을에 살고 있던 22살 대학생 설모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가 2015년 8월 10일이었고요. 새벽 3시쯤에 본인 집 앞마당에 바지며 속옷 그리고 신발까지 다 벗어뒀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거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웃집 유리창 깨고 무단 침입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한 가정집 마당으로 침입을 하는데 잠에서 깬 집주인 부부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 씨는 이 와중에도 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부려서 결국 집주인 남성이 골프채를 들고 쫓아 나오니까 그대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0m가량 떨어진 한 식당 건물 2층이 살림집이었는데요. 그 2층 살림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야지 왜 2층 살림집으로 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집이 어촌개장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여름이었다고 했잖아요.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으로 침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인기척 때문에 아내가 먼저 깨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런 얼굴로 들어왔을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다가 휘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또 남편도 깨서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흉기로 공격을 했고요. 결국 경찰에 정말 난리가 났으니까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문을 잠그고 대치를 하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설 씨 퇴적을 맡고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부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한 여름밤의 악몽입니까.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20대 설모 당시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뭡니까? 교수님 저 막 후후 하면서 덜덜덜 떨구이 말이죠. 글쎄요. 지금 자기가 행한 결과에 비해서 나오는 반응치고는 좀 의외인데요. 지금 검거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술을 마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마셨는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0.1% 정도 이상이라고 하니까 운전으로 따지면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사실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사람을 저렇게 살해하고 하는. 다리 떠는 것 좀 보세요. 네. 다리도 떨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검거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저건 제가 보니까 다리를 떠는 것이 뭐 무서워서 떤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리 떠는 버릇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검거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검거 직후에 눈이 풀려가지고 할아버지 살려주세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설수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사람이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설씨가 평소에 인사를 잘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동네 어른들에게 대단히 예의가 바른 착한 청년이었다. 그건 밖으로 보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도 잘 모셨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빙의 수준이다가 그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이 무관 부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악행의 결과를 인식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이웃들의 증언처럼 그렇게 착한 청년이 대체 왜 저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살인죄니까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설씨가 경찰에서는 꿈인 줄 알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있는 두 달 전에 전역을 해서 잠시 휴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전날 자정 넘도록 아르바이트하는 업주 사장하고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여성하고 대화를 좀 나눴 것 같은데 당시 본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아마 여성이 어떤 얘기를 했던 걸로 보여요.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학창 시절에 따돌림 당했을 때 친구들한테 들었던 말이 연상이 돼서 기분이 나빠져서 술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여러 설이 분분하지만 아마도 못생겼다 시기에 농담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동석했던 여성으로부터 외모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게 됐다. 그런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설 씨가 좀 원래부터 어떤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피해의식 같은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학창 시절에는 따돌림 당한 경험도 있어서요. 관계 형성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또 정서적인 박탈감, 좌절감, 만성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예 기분이 확 나빠진 상태로 이제 술자리를 파악이 되니까 그 이후에 온갖 친구며 지인들에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해서 피해의식,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막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경찰들한테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울부짖고 온갖 주정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잘 달래서 이제 택시를 태웠는데 이 택시 기사한테도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 부모랑 친구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주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겠는데, 뭐 어려서부터 그런 아픔이 있었는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애먼 사람들한테 풀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피해의식이 많았던 설 씨인데 또 반대로 그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식들 잘 키워주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애티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고 학생이지만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집안도 잘 돌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심경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어촌계장이 자기 부모님들한테 좀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이 어촌계장이 자기 아버지한테 막 하대도 하고 무시하고 이런 걸 보고 있어서 가뜩이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피해의식이 더해지고 이런 일이 막 겹쳐진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폭발해버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 이게 참... 박 변호사님, 그래서 그 술, 뭐 어떤 판결이 나왔어요? 설마 또 술 취한 상태였고 또 뭐 우발적이었고 이런 거 아니었겠죠? 살인죄, 죽어친입죄 등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게 피해자가, 피해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죽어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자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급성알코올 중독 증세로 사물 변별할 능력, 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다. 이게 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연민, 부끄러움, 따돌림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여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고요. 대부분의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오 교수님, 두 사람을 살해했는데, 8년 전 요즘 같으면 이런 걸로 심신미약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그렇죠? 심신미약 자체가 받아들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그냥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전문가들에게도 반드시 참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술을 많이 마신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서 법원은 심신미약이라고 봤던 거죠.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피해의식이라든가 낮은 자존감, 열등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 내부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요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당시 22살이고 9년 전 사건이니까 앞으로 21년 뒤에 출소를 하게 되면 50대 초반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교도교화가 사실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었던 피해의식이라든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 등등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현실을 인식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한 쉽게 나중에 또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내부에서 아직 21년 정도 남았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맞춤형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교도교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기대합니다. 자 50대 초반에 나와서 또 어떤 짓을 벌일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습니다.